여기 동생이 동생은 여기 작업자가 오래로 붙는거에요 일단 처음에는 어깨처럼 판별 작업자가 이렇게 4개씩 보면 거기서 여기 단체산비를 구매하면 팬들이 안쪽으로 보여줄게요 이쪽 컨베어로 보내야 되니까 이게 실린더인데 이 실린더가 이렇게 전진하면서 4개를 보낼거에요 다시 뒤에 있는게 앞으로 나오고 4개씩 보내는거에요 이렇게 비어있다고 인식이 되는거에요 여기서 팬이 오면 일단 팬 자체는 원래 처음에 중국은 어차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보호캡이 씌워져서 봐요 그 보호캡을 그쪽이 사람이 주소가 복탑으로 여기서 많이 탄다 그러면 여기서 그 보호캡을 여기가 진공으로 해가지고 빼가지고 이쪽으로 버려주는거에요 원래는 진공이네 캡틴이 진공이요 진공 진공원리가 그 다음에 뚜껑 열린 팬이 네 좀 충전이 충전이 안아버리 네 네 큰 나가버리 공간비를 거기에서 손길이 가 그 때 좀 결국 여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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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